지역의 이슈를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의료 폐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문제는 의료 폐기물이 창고에 쌓여가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신고한 것도 또 추가 창고를 발견한 것도 동네 주민들이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동안 감염병 환자가 썼던 것까지 섞인 의료 폐기물이 1240톤 가량이 영남지 곳곳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의료 폐기물 문제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정책학과 교수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등의 영남권 일대에서 의료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보관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200여 톤에 이르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 고령에 있는 아림환경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불법 의료 폐기물을 무단으로 이렇게 적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을 하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아림환경은 처리를 위탁받은 의료 폐기물을 수강한 것처럼 장부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 불법으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대구 달성군과 경북 문경 고령 김천 상주 구미 등 굉장히 많은 곳에 경남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경남 통영과 김해 등 모두 12곳에 대해 1240톤 정도의 의료 폐기물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들을 의료 폐기물들은 폐기물을 수집한 즉시 소각을 해야 되는데요. 소각장이 좀 부족하고 소각량이 많다 보니까 불법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더 나쁜 짓이었던 게 이미 처리 비용을 다 받았고 또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양인 것 같은데 1240여 톤이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인지 좀 와닿지가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인 거겠죠. 살펴보면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도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의료 폐기물 중에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어서 그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은 감염성에 있는 병원균을 가진 의료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이 격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적 시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2일 이내에 소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 보관도 하지 않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이런 폐기물들이 혹시 지금처럼 여름일 경우에는 폭염이라든지 또는 장마가 왔을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래서 이런 위험합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림환경이라는 이 업체는 불법 행위를 넘어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부분에서 또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놀라운 부분은요. 사실 이런 위험하고 아찔한 의료 폐기물 불법 보관 장소를 발견한 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당국이 아니었어요. 주민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우리 CJ 헬로티비 이슈토크 프로그램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회사 두 군데네요. 이 아림환경 맞아요. 바로 위에 또 있죠. 영풍재련소. 서포재련소. 말도 말고 탈도 말고 또 아림환경 얘기가 나오네요.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경찰이든 아니면 지방자재단체에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한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양익지 자체에.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안에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현장에 즉시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하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곳을 다 조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잠복형사이듯이 이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해서 재보를 하게 된 것이고. 참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자기들 생업이 있을 텐데 얼마나 또 그 지역의 동네에 문제가 많았으면 생업을 제껴주고 조를 편성해서 따라다니고 촬영을 해서. 아 진짜 갑갑한 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조 기자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 대구경보만 해도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지금 고령에서 시작해서 농공으로 달성군 농공 문경까지 왔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곳이 이렇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은 곳이면요. 우리 시골 곳곳에 다 있습니다. 바로 경북 특효 곳곳에요. 대구 인근의 경북 성주군이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림 환경은 폐기물이 운송업체가 폐기물을 가지고 오면 소각을 하는 곳입니다. 소각 업체인 거예요? 네.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소각했다고 속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문제는 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각 한계가. 이걸 이제 소각 한계가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서 정서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는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이게 되고 또 이제 운송하는 폐기물을 운송을 해 오는 업체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또 이걸 또 다른 데 또 이제 폐기물이 적지 않은 거죠. 적당한 곳에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 문제의 소각 업체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이미 이 업체가 수년간 환경 범력을 어겨왔다. 이런 전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이 업체에 대해서 공권력에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어처구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림환경이 그동안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게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적이 무려 5번이나 있었고요. 또 2016년도에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소를 그냥 배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업 정지를 당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고령지역 주민들은 아림환경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루빨리라도 하루빨리 공장을 철거하고 우리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이 업체가 그동안 전산을 조작하고 또 서류를 위조하고 또 창고에 적취해놓으면서도 폐기했다고 소각했다고 거짓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당국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거 말고도 또 나오고 있는 게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 수거 운송업체들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환경당국에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 환경청이 열 달간 방관하다가 지난달에야 소각업체를 압수했다고요? 그 늘 뭐 이렇게 뒷북 행정 때문에 뒷말이 늘 많은 거죠.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해서 소각업체에 이제 이관하는 관련된 이제 의료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들이 자기들 또 너무 힘드니까 소각할 곳에 가도 소각을 받아주지 않고 문제는 생기니까 한 40여다가 지금 척체도 있다. 환경청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게 어용보용 지나가고 지나가서 겨우 나와서 한다는 것이 환경청에서 소각업체에 가서 이게 제대로 운반되어서 제대로 소각된 시스템만 보고 간 거죠. 그야말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숲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와서 이 역시도 숲을 적당히 보고 간 것뿐이죠. 나무 문제점을 봐야 되는데 나무가 습어가고 있는데 뿌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의 불법 폐기물은 계속 적체가 되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또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와서 이제 환경당국에서 나와서 이제 압수수색 압수라고 해서 이제 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의료 폐기물이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게 된 건지 좀 문제 원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료 폐기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의료 폐기물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모두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와서 분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불만이 또 쌓여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각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법으로 보관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선 지난해 지난 2011년에 의료 폐기물 관리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는데요. 이때 12만 5천 톤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21만 9천 톤으로 6년 사이에 무려 2배 가까이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대 처리 용량이 24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또 수도권에서는 약 의료 폐기물이 47%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약 9%밖에 발생을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용량은 30%가 넘거든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의료 폐기물 처리 지역이냐 이런 불만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도 더 이상 증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서를 하고 못하는데 지역에서는 또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증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 문제가 더 발생을 하고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47%를 차지하는데 그걸 또 우리 지역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료 폐기물 장거리 이동 또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민 보건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던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좀 시각을 바꿔서 얼마 전에 필리핀이 캐나다 쓰레기들이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나서 돌려보내고 국지 문제 비화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건 일반 쓰레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이거는 의료 폐기물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먼저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는. 이걸 그야말로 지산지소입니다. 원래 지산지소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의료 폐기물은 지소. 그 지역에서 소각하라는 얘기죠. 방금 만드신 명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급조했는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의료 폐기물은 왜 지산지소를 해야 되냐. 그 지역에서 소각해야 되냐 하면 이게 원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나았을 경우에 그게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에 이게 사고가 나았을 경우에 그게 세균 번식이 되고 감염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이 이미 2013년도에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것도 심의조차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또 하나가 민생인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국회는. 그야말로 정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료 폐기물들은 선진국 특히 미국이라든지 의료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서 발달했던 나라들은 그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법적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현재 우리는 의료 폐기물 소각로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걸 또 확대하려고 하니 확대하려고 하니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게 소위만은 님비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정서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도 좀 해주면서 또 업체도 단속할 건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 뾰족한 답이 보일 수가 않은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도. 대안을 얘기하는 패널인 저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답답하긴 하고 화나는 하고. 그렇죠. 명확한 뾰족한 대안 제시가 안 돼서 좀 그 말은 또 답답하니. 조 기자님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규제를 강화해서 이걸 폐기물 소각장에서 폐기하고 소각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도 봤을 때 규제가 더 강화됐으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새로운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억제 정책도 필요하고 또 철리량도 많이 늘려야 되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우리도 고심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아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발짝씩 자기의 입장을 조금 양보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소각할 곳이 일단 한정적이고 일단 급한 대로 이 폐기물 발생력을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환경부와 또 병원들의 입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방금 이제 조금 지나치면 이제 우리 조기자하고 저하고 방금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한 이제 규제 완화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방금 이 얘기와 연관이 되는 건데 환경부에서는 병원에 그래서 이제 그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이 매뉴얼 같은 거를 시스템을 이제 교육을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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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의료 폐기물 중에도 감염성 의료 폐기물이 있고 병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의료 폐기물은 아니잖아요. 일반 외래 환자들이 병원 로비에 가서 쓰레기통에 휴지를 넣었다. 뭐 이게 다 의료 폐기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관리를 병원들이 또 못하다 보니까 다 의료 폐기물을 섞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하면 의료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환경부는 얘기하면서 또 환경부가 뭐라고 했냐면 자체 멸균 처리 시설을 갖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체 멸균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 분당 서울대병원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 전에 삼성서울대병원에서는 자체 멸균 처리 시설을 갖췄어요. 갖췄는데 여기서 이제 교재가 있는 거죠. 이 멸균 처리 시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로부터 200m 반경 안에서는 이런 시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법률에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은 멸균 처리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결국 정부 규제 때문에 멸균 시설을. 그렇죠. 정부 규제 아니고 법적 규제죠. 이런 걸 바로 국회에서 해소를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대학병원 좀 큰 규모 병원이요. 전부 다 학교 다 근처에 있죠. 대학병원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또 이런 걸 다이득해놔버린 법적 규제를 내가. 이거는 뭐 이런 법적 규제는 꼭 행정보호, 집행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뿐 법적인 국회에서 해제될 문제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사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 차원의 대책 마련 이쯤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 폐기물도 사실 굉장히 중한 당장 소각을 해야 되는 의료 폐기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폐기물도 있거든요. 사실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노인 환자들이 많이 늘면서 성인 기저귀 용품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인 기저귀 용품도 의료 폐기물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체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각장도 좀 늘리는 게 필요하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이 어떻게 보면 근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근본 대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당장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을 방치할 수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빠른 대책 마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모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환경부가 의료 폐기물 처리 한계가 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만큼 좀 무책임한 관리 또 운영으로 불법 폐기물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이 불법 보관 의료 폐기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근절되는 동시에 또 촘촘한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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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